요즘 또 실적 기대감이 큰 또 섹터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주인데 항공주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앞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분기에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실적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어떤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발표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정부가 이제 다음 달부터 격리면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밑국이 가능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 이런 회사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태국,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간 국제선 항공 운항 횟수를 지금 100회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300회로 지금 증편을 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제는 리오프닝이 다가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제주공항, 그 다음에 무한 청주공항 등 국제선 정상화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하늘길이 열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입국 시 PCR 검사 면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 단계에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좀 개방을 하게 된다면 국제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증액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증권가에서 리포트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나까지 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시에 사실 기관들의 좀 매수가 좀 더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항공으로 필주해서 LCC 관련돼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좀 조정시마다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의 매집이 좀 꾸준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대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선 뭐 이런 좀 티켓 열풍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스갯소리로 항공주보다 항공권을 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실적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LCC 같은 경우는 뭐 확실히 가시성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필두로 해서 지금 실적 가시성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리오프닝 관련된 항공주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이제 성장주들이 지난 이틀간 많이 빠졌던 만큼 2차전지나 게임주 쪽으로 반발 매수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종목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현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그 실적 기대주에 좀 주목을 하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실적 기대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적 기대가 되는 중형주 효성 첨단 소재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예상 영업익이 1,154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년 대비해서 작년 대비해서 38%가량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존 예상식보다도 한 10% 정도 좀 더 상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는 타이코, 타이어 코드 사업이 이제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판가 상승, 일단 경쟁업체가 코어롱이던데 코어롱이던데 같은 경우도 현재 증설 이슈가 없는 상황들 속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적에서도 좀 타이트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원가 상승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을 좀 많이 늘리지 않다 보니까 또 수요가 조금 타이트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안정적인 어떤 이슈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좀 탄탄하게 받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3월부터 조금 그 수익이 나고 있는 탄소섬유 부분도 이제 인율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1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 현황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여서 원래 전체적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모멘텀 수소 쪽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데 자라 시계치, 서재에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릴 때 인수유에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거기도 그 전기차 그리고 수도차 부분들이 있는데 탄소섬유가 그 수소주 저장 용기의 어떤 원료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천 청라산업단지의 수준의 설비 그러니까 SKINS와 미국 수소업체와 어떤 합작법을 통해서 수준의 설비, 수소 생산 공장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내 쪽에서 수소 모멘텀이 좀 많이 수소 모멘텀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소 산업이 발전이 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수소 저장 용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원료가 되는 탄소섬유를 현재 만들고 있고 최근에 전주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또 3차 증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수소차 그리고 수소 산업의 어떤 확장 이런 부분에서 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는 타이오코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큰 폭의 어떤 영업이 실적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또 탄소섬유 부문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휴를 해서 오늘은 효성 첨단 소재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가격이 제가 생각하는 가격이 50만 5천원에서 51만 5천원 정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조금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이기 때문에 51만 5천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4만원 손절가는 49만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 타이오코드와 탄소섬유 그리고 증설 이슈들 짚어드렸고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윤녀민 팀장님의 오늘 또 관심 있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좀 반도체 색도에서 좀 가져왔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실적 가시장 있는 종목입니다. 월드엑스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1분기 실적 관련돼서 좀 컨센서가 나왔는데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 한 55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122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면서 전연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 20% 이상의 증가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케파를 계속 증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9월부터 4공단, 5공장이 지금 양산을 시작하면서 연매출 기준으로 기존의 1,500억에서 지금 2천억까지 케파가 좀 증가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신규 공장을 또다시 지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난해부터 지금 고객사의 비중이 좀 상당히 늘어났는데 특히 국내 반도체 회사의 좀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그래서 37%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년간 8%에서 좀 상승을 하면서 거의 이제 국내 반도체 비중도 45% 이상 그리고 이제 해외 고객사도 좀 주문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객사의 물량을 좀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케파를 지금 증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두 개동이 이미 신축 진행은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한 4월에서 5월 정도만 좀 완공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또다시 50% 이상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500억에서 1,500억에서 3천억이면 거의 이제 두 배가 지금 케파가 증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케파를 결국 증설한다는 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수주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매출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특히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포워드 PER이 상당히 낮습니다. 10배 미만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충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저평가 매력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분히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2만 8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1,5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주 월드엑스 역시 또 증설 효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만 8천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